아들과 함께 야구를 즐기고 싶은데 아들에게 야구를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줘야 할지 막막하셨던 아버님들 그리고 야구장에서 데이트할 때 자꾸 이것저것 묻는 여자친구 때문에 경기에 집중하지 못하셨던 분들의 고민들을 한방에 해결해줄 앱이 출시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야구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앱 재미있는 야구백서 아이패드 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미있는 야구백서 앱은 야구 관람시 필요한 야구의 룰이나 야구 용어 그리고 야구 지식 등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주는 앱으로서 직관적이면서 편리하고 귀여운 UI로 구성이 되어서 어린아이들도 재미있게 야구를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남녀노소는 물론이고 야구 초보자뿐만이 아니라 이미 야구에 관심이 높은 분들도 흥미롭게 앱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앱을 한번 살펴볼까요? 야구 지식을 7분 안에 완성하자 야구 길러잡이에서 전반적인 야구 경기에 대한 지식을 배워보세요 인기 야구 해설위원, 허구현 해설위원이 야구장 구조, 야구 규칙, 정상판 보기, 경기시간 등의 전반적인 야구 지식을 아주 재미있고 쉽게 설명해주십니다 이를 높이기 위해서 귀여운 동영상을 함께 제공해주게 정말로 단 7분이면 야구에 대한 기초 지식을 마스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용어를 알면 야구가 보인다 야구 용어 사전에서 초보자들을 위해 엄선한 야구 기본용어 148개를 배우실 수가 있는데요 텍스트 설명뿐만이 아니라 귀여운 애니메이션과 그림을 같이 보실 수 있기에 초보자분들도 쉽고 빠르게 용어를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야구공은 무엇으로 만들어질까요? 심판이 심판을 잘 보는 이유는? 야구팬도 몰랐던 야구 뒷이야기 야구와 관련하여 궁금하거나 몰랐던 부분들을 야구 이야기에서 확인해보세요 자 지금까지 야구 백사앱을 통해서 배운 야구 지식을 OX 퀴즈로 테스트해보세요 어려운 문제도 가끔 나오는데요 10문제를 다 맞추어서 야구의 신에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니게임에서는 귀여운 3가지 게임을 추가로 즐기실 수가 있는데요 제한시간 안에 제신의 선수를 찾는 두더지 선수 탭게임 장애물을 피해서 20초 안에 도우해야 하는 도루 챔피언 복잡한 그림 속에서 캡슐맨과 야구 장비를 찾는 숨은 캡슐맨 찾기 친구들 혹은 가족들끼리 게임 기록으로 내기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죠? 이렇게나 좋은 앱이 무료라니 믿어지시겠습니까? 어려울 것만 같은 야구 지식을 재미있고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야구 백서 남녀노소 누구나 재미있는 야구 백서앱만 있다면 야구를 더욱더 재미있게 즐기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야구장에 가서 이것저것 물어볼 일도 경기 내용을 이해 못해서 심룩할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야구 지식을 책임질 재미있는 야구 백서앱을 아이패드에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